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입니다. 저자는 김현길,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현길,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하늘의 별에 심취하는 바람에 서울대 천문학과를 다녔다. 1983년 한약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강원도 인재와 홍천 사이 방태산 화전마을로 들어가 한약방을 개업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가방끈이 길수록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 많았다. 이들 환자 선생님을 보면서 배운 것은 놀랍게도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사실이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일을 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서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그 중 가장 나쁜 건 바로 오만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몸을 고칠 수가 없다. 아니 겸손하지 않아서 병이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겸손을 가르치려고 겸손을 배우라고 병이 찾아온 것이란 것이다. 30년에 걸쳐서 쓴 책 10권을 꺼내서 다시 읽어보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에게도 오만이 보인다. 오만은 무죄의 사물이다. 아는 게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다.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 오만은 또한 열등의식의 소산이다. 엎심여김을 당할까 봐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오만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해야 속이 풀리고 남을 엎심여겨야 자신감이 든다. 마음이 오만으로 가득 차 꽉 막혀 있으면 몸이 움츠러든다. 움츠린 몸은 질병의 원인이다. 많이 걷고 피를 맑게 하면 병에 걸리기 쉽지 않다. 건강을 위한 나의 재우는 매우 단순하다. 움직이라는 것이다. 걷든 뛰든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아프지 않은 사람도 아프게 된다.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체라도 움직여야 한다. 아프지 않은 사람도 아픈 사람도 움직여야 한다. 뉴턴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다.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추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고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걷고 또 걸으라고 권한다. 걷다 보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성지 파티마나 루 드루에는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말기암에 걸려 병원에서 시안부 선고를 받은 이들이 몇 달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일이 허다하다. 걷고 또 걸으면서 겸손을 배운 덕분이다. 겸손은 최고의 선이자 선이다. 겸손을 얻은 자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따뜻한 마음을 얻으면 병은 스스로 사라진다. 자신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의 몸속의 도살인 모든 병을 고치는 병이인 것이다. 두 번째 제어는 피를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피를 맞게 하려면 운동과 함께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 커피 정도로 까맣게 탄 숭늉을 매일 마시면 피가 맑아진다. 숭늉 속의 탄소 성분이 혈액 안에 있는 과잉 영양소와 조치하는 부유물을 흡착해서 내보내게 된다. 예전의 장독에 장을 띄우면서 숯을 함께 넣는 원리와 같다. 최근에는 서양 사람들도 몸속의 독성 물질을 흡수 처리하기 위해 코코넛 껍질을 태워서 만든 차콜 캡슐을 복용하기도 한다. 피를 맞게 하려면 아무래도 채식 이주의 식단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채식의 우수성을 증명해준다. 다만 특정한 식단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각자의 성향과 형편에 맞춰 식단을 짤 것을 권한다. 내가 내린 처방의 1차 목표는 강병변 환자가 기운을 되찾아서 힘든 노동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강병변을 깨끗이 치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기운이 나서 반년, 1년 이상의 중노동을 하다 보니 자연히 강병변이 나은 것이다. 순전히 우연하게 강병변 치료법을 알게 된 셈이었다. 여기에는 행운도 따랐다. 나를 차지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농약 중독으로 인한 강병변의 환자로 죽는 날까지 쉴 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어다닐 힘만 있으면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산에 가서 약초나 나무를 캔다. 이들은 산골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 구전처방 외에는 한약이건 약약이건 별로 약을 써보지 않은 또 의학지식이 거의 없는 환자들이다. 이 순수한 환자들을 상대로 기운이 나게 하는 가열 순환제를 투약하니 이들은 힘들질을 하면서도 버텨나갔고 나중에는 강병변이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강병변 환자를 고치다 보니 가열 환자는 비교적 고치기 쉬운 상대로 여겨졌고 실제로 쉽게 병을 고칠 수가 있었다. 나는 환자의 적성과 체질, 병의 상태에 따라 약초와 나무를 캐어 먹도록 했다. 몸에 좋다고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게 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것을 먹도록 했다. 환자에게는 입에 확실히 맞는 맛이 있기 마련이다. 병 상태에 따라 그리고 체질에 따라 입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병이 나면 누워서 쉬는 게 상식이 되었다. 그러한 상식은 도시의 유리 온실에서 자라고 살아온 이들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방태산 같은 산꽃마을에서 온갖 노동을 하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운 순환의 장애로 인해 병이 생긴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기운 순환 운동이나 노동이 병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임을 그동안의 임상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난치병을 치료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 돌을 깨우친 사람처럼 욕심을 버려야 치료율도 높다. 이는 내가 이곳 산꽃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깨달음이다. 산꽃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누가 큰 부자인지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화전민들은 그저 열심히 자기 능력껏 자기 생활을 할 뿐이지 누가 금송화제를 갖고 있거나 말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남과의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고 자기 분수에 맞는 생활이 몸에 배어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또 어지간한 노동에는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을 만큼 체력이 튼튼하다. 그동안 1만염의 환자를 고치며 얻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양질의 약초와 나물,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도동, 마음을 비운 정신 등이 난치병을 고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숭늉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간혹 항암제를 맞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삼킨다 해도 즉시 토하는 바람에 치료가 중단되고 결국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 환자들이 나를 찾아온다. 이들에게 비방을 처방해주면 며칠 후에는 정장을 입고 웃으면서 걸어서 등장한다. 비방은 무엇일까? 바로 시커먼 숭늉이다. 동의보감에서도 누룽지보다 태음밥이 소화에는 더 좋다. 태음밥을 그냥 먹기보다는 밥을 끓여서 건더기는 버리고 국물만 먹는다라고 적혀있다. 항암제는 우리 몸에는 핵폭탄이나 다름없다. 이 폭탄을 투여하면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빠르게 줄어든다. 계속 구역질이 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특히 몸속에 독소가 꽉 차게 된다. 이 독소를 없애는 게 급선무이다. 해독에 가장 좋은 게 카본 블랙 즉 시커먼 숭늉이다. 카본 블랙은 몸속의 불순물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시커먼 숭늉을 마시면 몸속의 불순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빼내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다. 왜 누룽지를 80에서 90%만 태울까? 100% 태우면 탄소가 대금한다. 80에서 90%쯤 태워야 국물의 속껍질과 시눈이 남아있다. 간혹 태운 음식은 암의 원인이라고 꺼리는 사람도 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태우면 몸에 해롭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태운 것은 전혀 해롭지 않다. 숭늉 만드는 법 귀리 보리 밀 백미를 자기 취향에 맞게 섞어서 밥을 짓는다. 백미는 진창미를 쓴다. 진창미는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한 묵은 쌀이다. 이 밥을 80에서 90% 태워서 누룽지를 만든다. 이 탄 누룽지를 작은 입자로 만든다. 그릇에 거름망을 놓고 이 누룽지를 넣는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다. 커피처럼 검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 우린다. 숭늉을 만들 때는 진창미를 써야 한다. 진창미를 최소한 절반 이상 넣는 것이 좋다. 진창미란 창고에 들어있는 묵은 쌀을 말한다. 예전에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약간 세기발인 밥이 나왔다. 이 밥을 먹은 군인들은 소화불량이 없었다. 사회에서 소화를 못해 애먹던 청년들도 군대에서는 훨씬 많은 양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켰다. 바로 진창미로 지은 밥이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의 양국 창고에는 진창미가 넘친다. 커피 맛을 좋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잘 태우고 많이 태우는 것이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독소가 잘 배추된다. 이렇게 본다면 숭늉이나 까맣게 볶은 커피나 우리 몸속을 정화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인들은 계피와 생강을 끓인 물에 커피를 타서 마신다. 암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암세포는 약품에는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해지지만 식품에는 신압으로 약해지거나 사라진다. 하지만 커피는 성분이 차니 뜨겁게 끓인 계피 생강물을 섞어 마시는 게 좋다. 암세포는 찬 것에는 활성화되고 뜨거운 것에는 활동을 멈추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 역시 아침마다 계피 생강물에 숭늉을 섞어 200cc쯤 마신다. 여러 사람에게 권하고 있는데 특히 당뇨병 환자나 간이나 위가 나쁜 사람 신장병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커피보다는 진창미로 만든 숭늉을 먹는 게 훨씬 몸에 좋다. 위계양 영육성 식도염을 개선하는 특호약이기도 하고 독감 예방도 효과적이다. 숭늉으로 입안을 헹구고 마시면 감기는 물론 입병이나 위장병도 사라진다. 한마디로 숭늉은 최고의 천연 항생체이다. 인공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천연 항생제는 인체 미생물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못된 세균을 죽이고 면역력을 키운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질병치료의 첫 단계는 올바른 음식이고 그 음식의 핵심이 바로 숭늉이다. 어떤 질병이건 일단 화타식 숭늉을 먹어서 몸에 독소를 배출하자. 혈관을 청소하자. 이것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텅 빈 마음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분노나 번뇌 잡념 속에 빠져있는 한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나 양생법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이다. 그래서 더욱 명상과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장식 호흡이란 둘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자각하는 것이다. 실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수련인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잠기거나 참설을 한다고 대는 것이 아니다. 번뇌나 분노 집착 고민 등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하려면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겠지만 중환자는 힘들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중노동이다. 특히 머리에 기운이 오르는 상기병을 막으려면 많이 걸어야 한다. 중환자는 천천히 걷되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손가락을 꼬아가면서 호흡술을 헤아리다 보면 고민과 망상 같은 머릿속에 잡념을 비울 수가 있다.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간 앉아서 출장식 호흡을 해도 좋다. 명치까지 물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무릎까지 담그는 각탕 반욕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호흡은 네 걸음을 걷는 동안 즉 4초간 내쉬고 두 걸음을 걷는 동안 즉 2초간 들이마신다.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두 내 몸에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깊게 숨을 쉰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 호흡해야 된다는 것이다. 입으로 호흡하면 공기 중에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 코로 호흡하면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백혈구가 건강해진다. 출장식 호흡을 하면 저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바뀐다.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100일은 해야 효과가 있다. 신체와 정신이 다 건강해야 진정 건강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양생과 섭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 불지평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 치료를 받으면서도 우왕좌왕하면 암세포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 정신이 먼저 나를 죽인다. 하지만 누워서만 지낼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암세포는 위축되고 인체의 저항력은 극대화된다. 마치 건강한 몸처럼 움직이고 생각하며 정신이 몸을 지배하도록 단련해야 한다. 끊임없이 육체를 움직여 쓸데없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마라톤 선수가 30분쯤 달리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 이때 포기하는 완주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참고 달리면 이른바 러너스 하이라는 상태가 와서 기분 좋은 상태로 달릴 수가 있다. 피아노 치기도 고행이다. 종일 건반을 두드리면 어깨 손목 팔만 아프다. 그러나 어느 한계점을 넘기면 종일 건반을 두드려도 힘들지 않고 즐겁게 칠 수가 있다. 다만 참고 한계점을 넘어 육체 운동을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 육체적인 운동과 더불어 즐거운 정신노동을 해서 육체적인 기운과 정신적인 기운이 동시에 순환되게 해야 한다. 건강하게 살려면 또한 불치병을 이기려면 즐거운 생활이 필수이다. 나만 즐거워서는 안되고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워야 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남을 즐겁게 하는 만큼 나도 즐겁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 어디 특별한 데를 가야 한다는 건 그렇단 생각이다. 장소는 별 의미가 없다. 산속을 걸어 다니든 공장에서 일하든 지하 상가에서 물건을 팔든 지하 500미터 탕광에서 일을 하든 항상 바르고 즐거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사실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항상 즐거운 마음을 먹는 일은 물론 쉬운 게 아니다. 마술사가 즐거운 세상 나와라 하고 주문을 외우듯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생활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행하는 스님은 고행을 통해서 즐거운 생활과 같은 상태에 든다. 생각이 아닌 끊임없는 육체적 고행을 통해서 고고한 정신 세계로 옮겨 가는 것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입이나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끊임없이 당금질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려운 경지이다. 스님은 고행을 통해서 속세 일반인은 치열한 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 누구는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으면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리고 누구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열심히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다.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 나무에 해충이 있다고 살충제를 뿌리면 벌레만 죽나요? 나무도 죽고 땅도 죽습니다. 아무리 암세포를 죽여도 둘뿌리 지나간 자리에 봄바람이 불면 다시 새순 돋듯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는 해충과 같고 항암주산은 살충제와 같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강력한 살충제를 뿌려도 해충이 다 죽는 게 아니고 설사 해충이 다 죽는다 해도 다른 곳에서 벌레들이 또 날아온다. 그러면 살충제를 뿌리고 또 날아오면 또 뿌리다 보면 나무가 죽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다면서 항암치료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결국 제명대로 못살고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만다는 것이다. 이른바 표적치료제라는 새로운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는 다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새로운 세포가 생기듯 암세포도 계속 생기는 걸 어떻게 막느냐고 했다.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냐고 물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든 없든 면역력을 키우면 살아가는 데 별 지장이 없다. 꼭 벌레를 몽땅 잡아 죽여야 나무가 사는 게 아니다. 벌레 없는 나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벌레의 씨를 말리러 들다가는 그 전에 먼저 나무가 죽고 만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벌레와 나무의 상생을 암세포와 인체가 서로 지혜롭게 도우며 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100% 치명적인 암은 없다. 단 1% 의 면역력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생명의 불씨가 되어 살아날 수가 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죽을 각오로 걷다 보면 절반은 살아난다. 그런데 왜 그냥 걸으면 안되고 출장식 호흡을 하면서 걸어야 하는지 물었다. 출장식 행선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호흡은 단순히 코앞 폐로 하는 게 아니며 세포와 세포 세포 내 소기간 분자와 관련이 있다. DNA가 나쁜 정보를 받으면 이에 영향을 받은 DNA가 나쁜 정보를 내보내 나쁜 세포를 만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암세포 이다. 나쁜 정보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핵 폭발 때 나오는 방사능 이다. 방사능 에 노출된 사람은 DNA가 방사능 이라는 나쁜 정보를 받아 그것을 인체에 내보내 암세포를 만든다. 방사능 독소로 간이 나빠지면 간암만 생기는 게 아니라 폐암 대장암 쇠장암 위암 따위의 여러가지 암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모든 암은 독소로 간이 나빠져 생기는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독소는 방사능 같은 오염물질 오염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도 많이 생긴다. 특히 죽음을 앞에 둔 말개암 환자는 죽음의 공포가 만드는 독소가 암세포에서 생기는 독소보다 더 많다고 한다. 암 환자는 암세포로 죽기보다는 공포 독소가 온몸에 던져 인체 기능이 마비되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 출장식 행서는 생각에서 오는 독소를 없애는 효율적인 방법이면서 암세포를 이기는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림프구를 늘리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활성화 하려면 출장식 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이완시켜야 한다. 따라서 출장식 행서는 독소를 없애고 암세포를 죽이는 양동 작전인 것이다.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식권중이 생기지 않게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아무리 올바른 음식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다 독소가 된다. 음식을 먹으면 뱃속이 편안하고 기운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음식을 위와 장에서 완전히 소화하고 흡수해야 한다. 위와 장에서 분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안에서 썩으며 독소를 내보낸다. 이때 인체의 해독 기능이 이 독소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식곤증이다. 암세포에서 나오는 독소를 없애는데 써야 될 기운을 음식 독소를 없애는데 낭비하다 보면 암세포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 음식을 꼭꼭 씹고 알맞게 먹어서 식곤증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쑥둠이 있는데 그는 아침 저녁으로 중환과 단전에 쑥둠을 30분씩 했다고 한다. 이 뜸에 쓰는 쑥은 바닷가에서 자란 약쑥으로 만든 것이 좋으며 강화산을 최상품으로 친다. 중환 즉 배꼽위에 내치쯤 되는 곳으로 위가 있는 부위를 말한다. 이곳은 오장육부의 주요 경락인 십이 경락이 모이는 곳으로 이곳에 쑥둠을 많이 해서 강병변이나 간암을 치료한 사람이 적지 않다. 중환은 가운데 주머니란 뜻이다. 무슨 주머니인가 생체의 힘 생명의 기가 모이는 곳이다. 간이 좋아지려면 간세포가 생겨야 하고 간세포가 생기려면 줄기세포가 있어야 한다. 중환에 쑥둠을 하면 줄기세포가 생기고 이 줄기세포가 간세포로 되어 강경변이나 간암을 치료하는 데 한몫을 한다. 이 박사는 날마다 만이사를 오르내리면서 출장식 호흡을 한다. 호흡을 하다가 걷다가 지루해지면 티베트 사자에서 나오는 고마타 부타의 글을 연불처럼 중얼거렸다.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 생각도 없고 길을 기울이지 않는 자는 누구나 남나한 육체에 머물며 오래도록 고통 속에서 살아가리라. 그러나 모든 성자와 현인들은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알고 있기에 결코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고귀한 가르침에 길을 기울인다. 그들은 집착이 곧 생과사의 모든 근원임을 알고 스스로 집착에서 벗어나 생과사를 초월한다. 이 모든 덧없는 구경거리로부터 벗어난 그들은 다만 평화롭고 행복하리라. 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마침내 모든 불행을 초월하리라. 이 박사가 병원에 다녀온 지 5년 그동안 날마다 마니산을 오르내리면서 죽음을 통해 삶을 보고 삶을 통해 죽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기라는 것은 몸의 위에서 아래로 순환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 순환되지 않으면 몸에 찌꺼기가 생긴다. 불순물이 많아지면 이를 해독시키는 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과부하 현상을 일으키고 결국 간세포가 죽게 됨으로써 간 전체가 서서히 굳게 된다. 요즘 말로 하자면 간 경변 증상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간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좋은지 나쁜지를 얼른 알아차리게 해주는 말만은 장기는 아니다. 간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어 거의 회복 불능 상태까지 될 때까지는 그 증상을 드러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린다. 어느 병이든 초기에 알아내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간 질환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 또한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저술하던 조선시대에는 공의 문제가 없었으므로 간이 상하는 주요 원인을 화를 내어 기가 거슬러 오르는 것으로 보았다. 오직 스트레스만을 간 질환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간 질환의 주요 원인은 오염된 음식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그리고 스트레스이다. 다시 말하면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잘못 숨쉬고 탐욕의 산물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아서 생기는 병으로 한마디로 자연을 거스르는 짓을 한 결과이다. 물론 화를 내는 것만이 간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화를 참는 것도 겉보기에는 교양과 인격을 갖춘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속으로 골묶기 때문에 건강에는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해롭다. 인간이란 화낼 때 화내고 슬플 때 슬퍼해야 한다. 로봇처럼 완벽하기보다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결합많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가 있다. 약간 모자라고 짜증나고 변덕스러운 그러면서 항상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희노애락이 사람들 사이에서 흙당물처럼 뒤엉키면서 여가되고 승화되어 자연스러운 인간이 대한다.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대선사나 감정 없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용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허물을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의 감정이나 개성을 어느 정도 감추거나 절제하고 살 수밖에 없다. 대부분 사람은 그 같은 박제된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부는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시며 세상을 욕하거나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한 것들은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싫은 것은 싫다고 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누가 뭐래도 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 생활 방식을 두고 기성 세대는 많은 걱정을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따지면 그러한 생활태도는 건강에 오히려 바람직한 면도 있다. 내가 선배로 하여금 사흘내리 고주망태가 되어 상스러운 욕소를 하며 주정하게끔 만든 까닭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였다. 30년 동안 응어리진 그의 고정된 사고의 틀을 부수지 않으면 배약이 무효했기 때문이다. 요즘 녹즙을 먹는 사람이 많은데 녹즙은 간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자연산을 직접 캐 먹거나 나물국을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 모든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 특히 잎에는 독소가 있다. 동물들이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녹즙을 신중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다. 즙을 내서 먹는 것은 자연 상태로 먹는 것이 아니다. 식물의 어느 특정 부위만 빼먹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물론 신선한 비타민을 섭취한다는 면에서 보면 녹즙을 먹는 것이 먹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녹즙처럼 엑스스만 빼서 먹으면 그 식품의 특정 성분만 골라 먹는 꼴이 된다. 자연식품은 그 식품에 들어있는 자연스러운 귀를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 산삼과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자연산에만 그 고유한 특성이 온전히 들어있다. 아무리 완벽한 유기농법으로 재배했다고 해도 자연산의 효능을 따라올 수는 없다. 봄철에 찾아온 이 선배는 나의 지시대로 이곳 태방산에서 오대산을 오가는 심마니들을 따라다니며 위에서 말한 단박약초를 캐서 날곳으로 먹고 나무를 묻혀 먹거나 뿌리를 삶아 먹었다. 환자들 특히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려 먹는다. 무슨 체질에서는 무슨 음식이 좋고 어떤 병에는 어떤 음식이 효과가 있는지를 의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종류의 환자이건 간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게 하지 않는다. 불치병에 걸려도 마찬가지다. 아무 음식이든지 입맛에 맞는 것을 먹도록 할 뿐 몸에 좋다고 해서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게 하지 않는다. 환자가 먹어보고 입에 맞으면 그 음식은 그 환자의 체질에 맞는 것이 보통이다. 병의 상태에 따라 체질에 따라 입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느덧 가을이 왔다. 그런 사이에 선배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내 치료 방식을 120% 확신하게 된 그는 내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순하게 받아들였다. 선배는 본래 냉소적인 지성인이라 믿는 종교가 없었다. 그래서 선배에게 내가 만든 하나의 주문을 외우게 했다. 선배는 이 주문을 외우면서 종일 높은 산을 돌아다녔다. 만약 선배가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이렇게 시작하는 주 기도훈을 불자라면 관제자 보살이라고 하는 반야심경을 중얼거리며 단이라고 권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배는 믿는 종교가 없었기에 병 나가라 뚝딱 병 나가라 뚝딱이란 주문을 중얼거리게 했다. 이 주문은 정신적인 치유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가 특별히 고안한 진언이다. 호흡할 때 숨을 힘있게 들이마신 다음 다시 힘있게 내쉬면서 이 주문을 중얼거리면 단전 호흡을 할 때와 같이 마음이 편해진다. 고민이 있거나 문제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가라는 의미를 두고 호흡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이 나가는 체험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회 능력 때문이다. 병도 살아있는 생명체이니 나가달라고 사정하고 성의를 보이면 환자의 몸에서 떠난다. 약보다 정신력이 병을 낮게 하는 더 중요한 요소이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간병이다. 선배가 결코 죽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병 나가라 뚝딱을 외친 지 8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아보니 몸에서 강경변이 뚝딱 사라져버렸다. 왜 걸으면서 호흡하는 게 좋을까? 사람의 기운은 근육에 저장되는데 허벅지 근육이 사람 몸 전체에 근육의 70%를 차지한다. 단전의 기를 모으려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한다. 기가 실제로 모이는 창고는 허벅지이다. 허벅지가 가늘고 흐물흐물하면 단전의 기가 모이지 않는다. 기운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야 병을 이긴다. 홍여사의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씹어 먹는다. 부종이 있으면 그 절반을 먹는다. 물은 냉장고에 있는 찬물이나 끓인 물이 아닌 생수를 마신다. 한 모금 한 모금 입에 불고 서른번 마흔번을 씹어 먹는다. 동의보감에 고치법이라는 것이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를 서른번에서 마흔번 정도 부딪히는 것인데 물을 입에 물고 씹으면서 하면 더욱 좋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물을 씹어 먹으면 우리 몸이 천천히 반응하면서 물이 몸에 적응한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과 공기이다. 이 음식과 공기를 어떻게 자기 몸에 적응시키느냐가 건강과 장수의 열쇠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에 한약을 먹고 5분 동안 온탕 반욕을 하면서 출장식 호흡을 했다. 3주간 코로 내쉬고 2초 동안 코로 들이마신다. 그리고 호흡술을 해야랬다. 그녀는 이 짧은 5분 동안에도 많은 잔염이 생겼다. 호흡에 집중하기 위해 시계의 초침소리를 세면서 호흡을 했다. 그러고 나서 30분을 걸었다. 걷는 동안 3걸음 내쉬고 2걸음 들이 쉬면서 호흡술을 해야랬다. 목욕물이 뜨거우면 호흡에 지장이 생기고 빨리 걸어 숨이 가쁘면 오히려 출장식 호흡에 방해가 된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즉시 걸었다. 대부분 환자들은 식사 후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데 몸의 효율을 높이려면 식후에 30분간 출장식 호흡을 하면서 걷는 것이 좋다. 식곤증을 느끼거나 걷는 게 힘들면 과식을 한 것이다. 과식은 환자에게 독양만큼 해롭다.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이라도 과식은 무조건 환자에게 해롭다. 밥을 먹고 나서 즉시 천리길을 떠나는 나그네라 생각하고 식사량을 조절해야 한다. 식곤증이 오지 않을 정도로 꼭꼭 씹어 먹는 게 적정량의 식사이다. 취침 2시간 전에 한약을 먹고 30분간 걸은 다음 5분간 반욕을 한 뒤에 잠자리에 든다. 누워서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와선을 한다. 와선은 누워서 하는 참선으로 잠자리에 누워서 3주간 내쉬고 2주간 들이마시는 출장식 호흡을 잠들 때까지 한다. 수면은 의식의 연장이다. 편안한 의식 상태에서 잠을 자면 편안하지만 불편한 상태에서 잠을 자면 자는 내내 불편하고 잠자리도 사나워진다. 따라서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자기 전에 좌선 행선 와선 등으로 긴장을 이완한 상태 즉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수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스포츠 의학을 전공한 60대 김 사장은 스포츠 의료기구 공장을 세워 성공한 기업인이다. 성공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주위에서는 그의 건강을 많이 염려했다. 저렇게 일을 많이 하고 심하게 운동하고 그렇게 많은 술을 매일 마시다가는 큰일 날 거야. 스포츠와 의학의 전문 지식이 많다고 자부한 김 사장은 남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젊었을 때 역도선수로 활동한 그는 60대가 넘도록 무거운 바벨을 든다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북한산 따위를 오르내리는 힘든 운동만을 운동이라 여겼다. 술도 남보다 많이 마시고 고기도 남보다 많이 먹었다. 건강에 대한 지식도 전문가 못지 않았다. 하지만 8만 대장령을 100번 읽은 스님 성경을 1000번 이상 읽은 목사가 여색을 탐하고 술을 마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찍이 간의 치명상이 우리라는 주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몸관리를 하다가는 돌이키기 힘든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다. 그의 격한 운동은 젖산을 많이 발생시켰고 이는 암세포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 젖산 호흡을 하는 암세포에게 젖산을 듬뿍 공급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도와준 셈이다. 술은 적정량 마시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술을 꽂고 있다. 식생활 또한 엉망이었다. 그는 술을 마실 때면 1차로 꼭 화로 삼겹살에 폭탄주를 마셨다. 화로불에 굽는 삼겹살을 먹는 것은 담배 60개피를 물고 있는 것과 같다는 임상 보고도 있다. 암이 생기고 잘 자랄 수 있게 먹고 암에 걸리기 딱 좋은 운동을 한 그가 암으로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는 필요한 약재를 싸들고 장성축신영산에 편맥나무숲을 찾아 30년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선 바른 숨쉬기를 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바르게 숨을 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위파사나 호흡을 했다. 여기서 위는 인간 존재의 특성인 무화 즉 내가 없음이고 파사나는 통찰을 말한다. 고통과 범미는 나를 의식하는 데 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은 나를 남과 비교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불행도 없는 법이다. 위파사나 호흡이야말로 바로 나를 없애는 수련이다.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에 번뇌는 사라진다. 화두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는 가나선과는 달리 위파사나는 생활 속에서 호흡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행이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천천히 출장식 호흡을 하며 편백나무 숲을 걸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번뇌와 망상이 떠나지 않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위파사나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식사는 철저한 저염식, 저당식, 유기농 채소, 산나물 위주로 하고 수시로 곤드레밥을 지어먹었다. 곤드레밥에는 흰 강낭콩, 통귀리, 유기농 통밀, 현미, 마, 연근 따위도 함께 넣었다. 이 재료들은 유익한 대장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저항성 탄수화물이다. 평소 지니고 다니던 휴대전화 두 대는 다 버렸다. 자동차도 없앴다. 일주일에 집과 회사에 딱 한 번씩 전화를 걸었다. 그가 없어도 회사는 별탈 없이 굴러가고 가정도 별일이 없었다. 사실 병을 치료하려는 사람이 회사나 가정을 걱정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할 때 사람들은 그를 자유인이라고 한다. 성철 스님 같은 스님들은 수많은 제자와 추종자가 있어도 혼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옷을 끼워 입었다. 2013년 3월에 직위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밥을 혼자 지어먹고 버스를 타고 교황진무실로 갔다. 큰 집 큰 자동차 따위의 물건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일은 열등감이 많은 인간이 한낱 물건으로 자신의 취약점을 감추려는 불쌍한 짓이다. 김 사장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차근차근 건강을 찾아갔다. 주변 산들을 종일 올라도 지치는 줄 몰랐다. 매일 같은 길을 다녀도 늘 새로웠다. 그의 행동반경은 멀리 지리산 구석구석에까지 미쳤다. 나물캐는 할머니를 따라다니거나 약초군을 쫓아다니거나 나이 많은 십만이들 노인들을 따라다니기도 했다.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물도 배우고 약초도 배우고 인생도 배웠다. 1년쯤 지나자 나물과 약초에 익숙해졌다. 지리산 천황봉도 옆집 산처럼 자주 갔다. 자주 간 골프장만큼 눈에 익었고 다니기 쉬웠다. 어둠 속의 노고단에서 천황봉으로 가면서 올려다본 별들은 장관이었다.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는 듯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내용도 신선하고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리진 못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 부분만 발제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입니다. 저자는 김현길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현길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하늘의 별에 심취하는 바람에 서울대 천문학과를 다녔다. 1983년 한약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강원도 인재와 홍천 사이 방태산 화전 마을로 들어가 한약방을 개업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가방끈이 길수록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 많았다. 이들 환자 선생님을 보면서 배운 것은 놀랍게도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사실이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일을 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서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그 중 가장 나쁜 건 바로 오만이다. 겸손하지 않은 게 제일 해롭다.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친다. 겸손하지 않으면 몸을 고칠 수가 없다. 아니 겸손하지 않아서 병이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겸손을 가르치려고 겸손을 배우라고 병이 찾아온 것이란 것이다. 30년에 걸쳐서 쓴 책 10권을 꺼내서 다시 읽어보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에게도 오만이 보인다. 오만은 무죄의 사물이다. 아는 게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다.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 오만은 또한 열등의식의 소산이다.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오만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해야 속이 풀리고 남을 업신여겨야 자신감이 든다. 마음이 오만으로 가득 차 꽉 막혀 있으면 몸이 움츠러든다. 움츠린 몸은 질병의 원인이다. 많이 걷고 피를 맑게 하면 병에 걸리기 쉽지 않다. 건강을 위한 나의 재우는 매우 단순하다. 움직이라는 것이다. 걷든 뛰든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아프지 않은 사람도 아프게 된다.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체라도 움직여야 한다. 아프지 않은 사람도 아픈 사람도 움직여야 한다. 뉴턴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다.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추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고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걷고 또 걸으라고 권한다. 걷다 보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성지 파티마나 루 드루에는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말기암에 걸려 병원에서 시안부 선고를 받은 이들이 몇 달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일이 허다하다. 걷고 또 걸으면서 겸손을 배운 덕분이다. 겸손은 최고의 선이자 선이다. 겸손을 얻은 자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따뜻한 마음을 얻으면 병은 스스로 사라진다. 자신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의 몸속의 도살인 모든 병을 고치는 병이인 것이다. 두 번째 제어는 피를 맑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피를 맑게 하려면 운동과 함께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 커피 정도로 까맣게 탄 숭늉을 매일 마시면 피가 맑아진다. 숭늉 속의 탄소 성분이 혈액 안에 있는 과잉 영양소와 좋지 않은 부유물을 흡착해서 내보내게 된다. 예전의 장독에 장을 띄우면서 숯을 함께 넣는 원리와 같다. 최근에는 서양 사람들도 몸속의 독성 물질을 흡수 처리하기 위해 코코넛 껍질을 태워서 만든 차콜 캡슐을 복용하기도 한다. 피를 맑게 하려면 아무래도 채식 이주의 식단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채식의 우수성을 증명해준다. 다만 특정한 식단에 너무 얽매기보다는 각자의 성향과 형편에 맞춰 식단을 짤 것을 권한다. 내가 내린 처방의 1차 목표는 강병변 환자가 기운을 되찾아서 힘든 노동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강병변을 깨끗이 치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기운이 나서 반년 1년 이상의 중노동을 하다 보니 자연히 강병변이 나은 것이다. 순전히 우연하게 강병변 치료법을 알게 된 셈이었다. 여기에는 행운도 따랐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농약 중독으로 인한 강병변의 환자로 죽는 날까지 쉴 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어다닐 힘만 있으면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산에 가서 약초나 나무를 캔다. 이들은 산골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 구전 처방 외에는 한약이건 약약이건 별로 약을 써보지 않은 또 의학지식이 거의 없는 환자들이다. 이 순수한 환자들을 상대로 기운이 나게 하는 가열 순환제를 투약하니 이들은 힙들질을 하면서도 버텨나갔고 나중에는 강병변이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강병변 환자를 고치다 보니 가열 환자는 비교적 고치기 쉬운 상대로 여겨졌고 실제로 쉽게 병을 고칠 수가 있었다. 나는 환자의 적성과 체질 병의 상태에 따라 약초와 나무를 캐어 먹도록 했다. 몸에 좋다고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게 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것을 먹도록 했다. 환자에게는 입에 확실히 맞는 맛이 있기 마련이다. 병 상태에 따라 그리고 체질에 따라 입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병이 나면 누워서 쉬는 게 상식이 되었다. 그러한 상식은 도시의 유리 온실에서 자라고 살아온 이들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방태산 같은 산꽃 마을에서 온갖 노동을 하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운 순환의 장애로 인해 병이 생긴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기운 순환 운동이나 노동이 병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임을 그동안의 임상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난치병을 치료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 돌을 깨우친 사람처럼 욕심을 버려야 치료율도 높다. 이는 내가 이곳 산꽃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깨달음이다. 산꽃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누가 큰 부자인지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화전민들은 그저 열심히 자기 능력껏 자기 생활을 할 뿐이지 누가 금송화제를 갖고 있거나 말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남과의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고 자기 분수에 맞는 생활이 몸에 배어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또 어지간한 노동에는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을 만큼 체력이 튼튼하다. 그동안 1만염의 환자를 고치며 얻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양질의 약초와 나물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도동 마음을 비운 정신 등이 난치병을 고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숭늉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간혹 항암제를 맞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삼킨다 해도 즉시 토하는 바람에 치료가 중단되고 결국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 환자들이 나를 찾아온다. 이들에게 비방을 처방해주면 며칠 후에는 정장을 입고 웃으면서 걸어서 등장한다. 비방은 무엇일까? 바로 시커먼 숭늉이다. 동의보감에서도 누룽지보다 태운 밥이 소화에는 더 좋다. 태운 밥을 그냥 먹기보다는 밥을 끓여서 건더기는 버리고 국물만 먹는다라고 적혀있다. 항암제는 우리 몸에는 핵폭탄이나 다름없다. 이 폭탄을 투여하면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빠르게 줄어든다. 계속 구역질이 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특히 몸속에 독소가 꽉 차게 된다. 이 독소를 없애는 게 급선무이다. 해독에 가장 좋은 게 카본 블랙 즉 시커먼 숭늉이다. 카본 블랙은 몸속의 불순물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시커먼 숭늉을 마시면 몸속의 불순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빼내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다. 왜 누룽지를 80에서 90%만 태울까? 100% 태우면 탄소가 대금한다. 80에서 90%쯤 태워야 곡물의 속껍질과 신운이 남아있다. 간혹 태운 음식은 암의 원인이라고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태우면 몸에 해롭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태운 것은 전혀 해롭지 않다. 숭늉 만드는 법 귀리 보리 밀 백미를 자기 취향에 맞게 섞어서 밥을 짓는다. 백미는 진창미를 쓴다. 진창미는 진창미는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한 묵은 쌀이다. 이 밥을 80에서 90% 태워서 누룽지를 만든다. 이 탄 누룽지를 작은 입자로 만든다. 그릇에 거름망을 놓고 이 누룽지를 넣는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다. 커피처럼 검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 우린다. 숭늉을 만들 때는 진창미를 써야 한다. 진창미를 최소한 절반 이상 넣는 것이 좋다. 진창미란 창고에 들어있는 묵은 쌀을 말한다. 예전에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약간 세기바린 밥이 나왔다. 이 밥을 먹은 군인들은 소화불량이 없었다. 사회에서 소화를 못해 애먹던 청년들도 군대에서는 훨씬 많은 양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켰다. 바로 진창미로 지은 밥이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의 양국 창고에는 진창미가 넘친다. 커피 맛을 좋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잘 태우고 많이 태우는 것이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독소가 잘 배추된다. 이렇게 본다면 숭늉이나 까맣게 볶은 커피나 우리 몸속을 정화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인들은 계피와 생강을 끓인 물에 커피를 타서 마신다. 암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암세포는 약품에는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해지지만 식품에는 신압으로 약해지거나 사라진다. 하지만 커피는 성분이 차니 뜨겁게 끓인 계피 생강물을 섞어 마시는 게 좋다. 암세포는 찬 것에는 활성화되고 뜨거운 것에는 활동을 멈추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 역시 아침마다 계피 생강물에 숭늉을 섞어 200cc쯤 마신다. 여러 사람에게 권하고 있는데 특히 당뇨병 환자나 간이나 위가 나쁜 사람 신장병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커피보다는 진창미로 만든 숭늉을 먹는 게 훨씬 몸에 좋다. 위계약 영육성 식도염을 개선하는 특호약이기도 하고 독감 예방도 효과적이다. 숭늉으로 입안을 헹구고 마시면 감기는 물론 입병이나 위장병도 사라진다. 한마디로 숭늉은 최고의 천연 항생체이다. 인공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천연 항생제는 인체 미생물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못된 세균을 죽이고 면역력을 키운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질병치료의 첫 단계는 올바른 음식이고 그 음식의 핵심이 바로 숭늉이다. 어떤 질병이건 일단 화타식 숭늉을 먹어서 몸에 독소를 배출하자. 혈관을 청소하자. 이것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텅빈 마음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분노나 벗내 잡념 속에 빠져있는 한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나 양생법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이다. 그래서 더욱 명상과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장식 호흡이란 둘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자각하는 것이다. 실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수련인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잠기거나 참선을 한다고 대는 것이 아니다. 번뇌나 분노 집착 고민 등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하려면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겠지만 중환자는 힘들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중노동이다. 특히 머리에 기운이 오르는 상기병을 막으려면 많이 걸어야 한다. 중환자는 천천히 걷되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손가락을 꼬아가면서 호흡수를 헤아리다 보면 고민과 망상 같은 머릿속에 잡념을 비울 수가 있다.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간 앉아서 출장식 호흡을 해도 좋다. 명치까지 물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무릎까지 담그는 각탕 반욕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호흡은 네 걸음을 걷는 동안 즉 4초간 내쉬고 두 걸음을 걷는 동안 즉 2초간 들이마신다.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두 내 몸에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깊게 숨을 쉰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 호흡해야 된다는 것이다. 입으로 호흡하면 공기 중에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 코로 호흡하면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백혈구가 건강해진다. 출장식 호흡을 하면 저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바뀐다.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100일은 해야 효과가 있다. 신체와 정신이 다 건강해야 진정 건강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양생과 섭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 불지평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 치료를 받으면서도 우왕좌왕 우왕좌왕 하면 암세포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 정신이 먼저 나를 죽인다. 하지만 누워서만 지낼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암세포는 위축되고 인체 저항력은 극대화된다. 마치 건강한 몸처럼 움직이고 생각하며 정신이 몸을 지배하도록 단련해야 한다. 끊임없이 육체를 움직여 쓸데없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마라톤 선수가 30분쯤 달리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 이때 포기하는 완주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참고 달리면 이른바 러너스 하이라는 상태가 와서 기분 좋은 상태로 달릴 수가 있다. 피아노치기도 고행이다. 종일 건반을 두드리면 어깨 손목 팔만 아프다. 그러나 어느 한계점을 넘기면 종일 건반을 두드려도 힘들지 않고 즐겁게 칠 수가 있다. 다만 참고 한계점을 넘어 육체 운동을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 육체적인 운동과 더불어 즐거운 정신노동을 해서 육체적인 기운과 정신적인 기운이 동시에 순환되게 해야 한다. 건강하게 살려면 또한 불치병을 이기려면 즐거운 생활이 필수이다. 나만 즐거워서는 안되고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워야 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남을 즐겁게 하는 만큼 나도 즐겁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 어디 특별한 데를 가야 한다는 건 그릇된 생각이다. 장소는 별 의미가 없다. 산속을 걸어다니든 공장에서 일하든 지하 상가에서 물건을 팔든 지하 500미터 탕광에서 일을 하든 항상 바르고 즐거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사실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항상 즐거운 마음을 먹는 일은 물론 쉬운 게 아니다. 마술사가 즐거운 세상 나와라 하고 주문을 외우듯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생활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행하는 스님은 고행을 통해서 즐거운 생활과 같은 상태에 든다. 생각이 아닌 끊임없는 육체적 고행을 통해서 고고한 정신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입이나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끊임없이 당금질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려운 경지이다. 스님은 고행을 통해서 속세 일반인은 치열한 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 누구는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으면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리고 누구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열심히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다.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 나무에 해충이 있다고 살충제를 뿌리면 벌레만 죽나요? 나무도 죽고 땅도 죽습니다. 아무리 암세포를 죽여도 들뿔이 지나간 자리에 봄바람이 불면 다시 새순 돋듯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는 해충과 같고 항암 주사는 살충제와 같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강력한 살충제를 뿌려도 해충이 다 죽는 게 아니고 설사 해충이 다 죽는 다 해도 다른 곳에서 벌레들이 또 날아온다. 그러면 살충제를 뿌리고 또 날아오면 또 뿌리다 보면 나무가 죽게 되는 것은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다면서 항암 치료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결국 제명대로 못살고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만다는 것이다. 이른바 표적 치료제라는 새로운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는 다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새로운 세포가 생기듯 암세포도 계속 생기는 걸 어떻게 막느냐 고 했다.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냐고 물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든 없든 면역력을 키우면 살아가는 데 별 지장이 없다. 꼭 벌레를 몽땅 잡아 죽여야 나무가 사는 게 아니다. 벌레 없는 나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벌레의 씨를 말리러 들다가는 그 전에 먼저 나무가 죽고 만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벌레와 나무의 상생을 암세포와 인체가 서로 지혜롭게 도우며 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100% 치명적인 암은 없다. 단 1%의 면역력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생명의 불씨가 되어 살아날 수가 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죽을 각오로 걷다 보면 절반은 살아난다. 그런데 왜 그냥 걸으면 안되고 출장식 호흡을 하면서 걸어야 하는지 물었다. 출장식 행선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호흡은 단순히 코앞 폐로 하는 게 아니며 세포와 세포 세포 내 소기간 분자와 관련이 있다. dna가 나쁜 정보를 받으면 이에 영향을 받은 dna가 나쁜 정보를 내보내 나쁜 세포를 만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암세포 이다. 나쁜 정보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핵 폭발 때 나오는 방사능 이다. 방사능 에 노출된 사람은 dna가 방사능 이라는 나쁜 정보를 받아 그것을 인체에 내보내 암세포를 만든다. 방사능 독소로 간이 나빠지면 간암만 생기는 게 아니라 폐암 대장암 쇠장암 위암 따위의 여러가지 암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모든 암은 독소로 간이 나빠져 생기는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독소는 방사능 같은 오염물질 오염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도 많이 생긴다. 특히 죽음을 앞에 둔 말기암 환자는 죽음의 공포가 만드는 독소가 암세포에서 생기는 독소보다 더 많다고 한다. 암 환자는 암세포로 죽기보다는 공포 독소가 온몸에 던져 인체 기능이 마비되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 출장식 행서는 생각에서 오는 독소를 없애는 효율적인 방법이면서 암세포를 이기는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림프구를 늘리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출장식 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이완시켜야 한다. 따라서 출장식 행서는 독소를 없애고 암세포를 죽이는 양동 작전인 것이다.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식건중이 생기지 않게 꼭꼭 씹어먹는 것이다. 아무리 올바른 음식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다 독소가 된다. 음식을 먹으면 뱃속이 편안하고 기운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음식을 위와 장에서 완전히 소화하고 흡수해야 한다. 위와 장에서 분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안에서 썩으며 독소를 내보낸다. 이때 인체의 해독 기능이 이 독소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식곤증 이다. 암세포에서 나오는 독소를 없애는데 써야 될 기운을 음식 독소를 없애는데 낭비하다 보면 암세포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 음식을 꼭꼭 씹고 알맞게 먹어서 식곤증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쑥듬이 있는데 그는 아침 저녁으로 중안과 단전에 쑥듬을 30분씩 했다고 한다. 이 뜸에 쓰는 쑥은 바닷가에서 자란 약쑥으로 만든 것이 좋으며 강화산을 최상품으로 친다. 중완 즉 배꼽위에 내치쯤 되는 곳으로 위가 있는 부위를 말한다. 이곳은 5장 6부의 주요 경락인 12 경락이 모이는 곳으로 이곳에 쑥듬을 많이 해서 강병변이나 간암을 치료한 사람이 적지 않다. 중안은 가운데 주머니란 뜻이다. 무슨 주머니인가 생체의 힘 생명의 기가 모이는 곳이다. 간이 좋아지려면 간세포가 생겨야 하고 간세포가 생기려면 줄기세포가 있어야 한다. 중안에 쓱듬을 하면 줄기세포가 생기고 이 줄기세포가 간세포로 되어 강경변이나 간암을 치료하는 데 한몫을 한다. 이 박사는 날마다 마니사를 오르내리면서 출장식 호흡을 한다. 호흡을 하다가 걷다가 지루해지면 티베트 사자에서 나오는 고마타 부타의 글을 연불처럼 중얼거렸다.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 생각도 없고 길을 기울이지 않는 자는 누구나 남나한 육체에 머물며 오래도록 고통 속에서 살아가리라. 그러나 모든 성자와 현인들은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알고 있기에 결코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고귀한 가르침에 길을 기울인다. 그들은 집착이 곧 생과사의 모든 근원임을 알고 스스로 집착에서 벗어나 생과사를 초월한다. 이 모든 덧없는 구경거리로부터 벗어난 그들은 다만 평화롭고 행복하리라. 죄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마침내 모든 불행을 초월하리라. 이 박사가 병원에 다녀온지 5년 그동안 날마다 마니산을 오르내리면서 죽음을 통해 삶을 보고 삶을 통해 죽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기라는 것은 몸의 위에서 아래로 순환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 순환되지 않으면 몸에 찌꺼기가 생긴다. 불순물이 많아지면 이를 해독시키는 간이 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과부하 현상을 일으키고 결국 간세포가 죽게 됨으로써 간 전체가 서서히 굳게 된다. 요즘 말로 하자면 간경변 증상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간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느정도 좋은지 나쁜지를 얼른 알아차리게 해주는 말만은 장기는 아니다. 간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어 거의 회복 불륜 상태까지 될 때까지는 그 증상을 드러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린다. 어느 병이든 초기에 알아내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간 질환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 또한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저술하던 조선시대에는 공해 문제가 없었으므로 간이 상하는 주요 원인을 화를 내어 기가 거슬러 오르는 것으로 보았다. 오직 스트레스만을 간 질환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간 질환의 주요 원인은 오염된 음식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그리고 스트레스 이다. 다시 말하면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잘못 숨쉬고 탐욕의 산물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아서 생기는 병으로 한마디로 자연을 거스르는 짓을 한 결과이다. 물론 화를 내는 것만이 간을 사하게 하지는 않는다. 화를 참는 것도 겉보기에는 괴양과 인격을 갖춘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속으로 골묶기 때문에 건강에는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해롭다. 인간이란 화낼 때 화내고 슬플 때 슬퍼해야 한다. 로봇처럼 완벽하기보다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결합많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다. 약간 모자라고 짜증나고 변덕스러운 그러면서 항상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희노애락이 사람들 사이에서 흙당물처럼 뒤엉키면서 여가되고 승화되어 자연스러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대선사나 감정없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용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허물을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의 감정이나 개성을 어느정도 감추거나 절제하고 살 수밖에 없다. 대부분 사람은 그 같은 박제된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부는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시며 세상을 욕하거나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한 것들은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싫은 것은 싫다고 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누가 뭐래도 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 생활 방식을 두고 기성 세대는 많은 걱정을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따지면 그러한 생활 태도는 건강에 오히려 바람직한 면도 있다. 내가 선배로 하여금 사흘내리 고주망태가 되어 상스러운 욕소를 하며 주정하게끔 만든 까닭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였다. 30년 동안 응어리진 그의 고정된 사고의 틀을 부수지 않으면 배약이 무효했기 때문이다. 요즘 녹즙을 먹는 사람이 많은데 녹즙은 간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자연산을 직접 캐먹거나 나물국을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 모든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 특히 잎에는 독소가 있다. 동물들이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녹즙을 신중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다. 즙을 내서 먹는 것은 자연 상태로 먹는 것이 아니다. 식물의 어느 특정 부위만 빼먹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물론 신선한 비타민을 섭취한다는 면에서 보면 녹즙을 먹는 것이 먹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녹즙처럼 엑시스만 빼서 먹으면 그 식품의 특정 성분만 골라 먹는 꼴이 된다. 자연 자연 식품은 그 식품에 들어있는 자연스러운 귀를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 산삼과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자연산에만 그 고유한 특성이 온전히 들어있다. 아무리 완벽한 유기농법으로 재배했다고 해도 자연산의 효능을 따라올 수는 없다. 봄철에 찾아온 이 선배는 나의 지시대로 이곳 태방산에서 오대산을 오가는 심마니들을 따라다니며 위에서 말한 단방약초를 캐서 날곳으로 먹고 나무를 묻혀 먹거나 뿌리를 삶아 먹었다. 환자들 특히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려 먹는다. 무슨 체질에서는 무슨 음식이 좋고 어떤 병에는 어떤 음식이 효과가 있는지를 의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종류의 환자이건 간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게 하지 않는다. 불치병에 걸려도 마찬가지다. 아무 음식이든지 입맛에 맞는 것을 먹도록 할 뿐 몸에 좋다고 해서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게 하지 않는다. 환자가 먹어보고 입에 맞으면 그 음식은 그 환자의 체질에 맞는 것이 보통이다. 병의 상태에 따라 체질에 따라 입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느덧 가을에 왔다. 그런 사이에 선배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내 치료 방식을 120% 확신하게 된 그는 내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순하게 받아들였다. 선배는 본래 냉소족인 지성인이라 믿는 종교가 없었다. 그래서 선배에게 내가 만든 하나의 주문을 외우게 했다. 선배는 이 주문을 외우면서 종일 높은 산을 돌아다녔다. 만약 선배가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이렇게 시작하는 주 기독 오늘 불자라면 관제자 보살 이라고 하는 반야 심경을 중얼거리며 단이라고 권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배는 믿는 종교가 없었기에 병 나가라 뚝딱 병 나가라 뚝딱 이란 주문을 중얼거리게 했다. 이 주문은 정신적인 치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가 특별히 고하는 진원이다. 호흡할 때 숨을 힘있게 들이마신 다음 다시 힘있게 내쉬면서 이 주문을 중얼거리면 단전 호흡을 할 때와 같이 마음이 편해진다. 고민이 있거나 문제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가라는 의미를 두고 호흡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이 나가는 체험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회 능력 때문이다. 병도 살아있는 생명체이니 나가달라고 사정하고 성의를 보이면 환자의 몸에서 떠난다. 약보다 정신력이 병을 낮게 하는 더 중요한 요소이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간병이다. 선배가 결코 죽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병 나가라 뚝딱을 외친 지 8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아보니 몸에서 강경변이 뚝딱 사라져버렸다. 왜 걸으면서 호흡하는 게 좋을까? 사람의 기운은 근육에 저장되는데 허벅지 근육이 사람 몸 전체에 근육의 70%를 차지한다. 단전의 기를 모으려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한다. 기가 실제로 모이는 창고는 허벅지이다. 허벅지가 가늘고 흐물흐물 하면 단전의 기가 모이지 않는다. 기운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야 병을 이긴다. 홍 여사의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잔을 씹어먹는다. 부종이 있으면 그 절반을 먹는다. 물은 냉장고에 있는 찬물이나 끓인 물이 아닌 생수를 마신다. 한 모금 한 모금 입에 불고 서른번 마흔번을 씹어먹는다. 동의보감에 고치법이라는 것이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일을 서른번에서 마흔번 정도 부딪히는 것인데 물을 입에 물고 씹으면서 하면 더욱 좋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물을 씹어먹으면 우리 몸이 천천히 반응하면서 물이 몸에 적응한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과 공기이다. 이 음식과 공기를 어떻게 자기 몸에 적응시키느냐가 건강과 장수의 열쇠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에 한약을 먹고 5분 동안 온탕 반욕을 하면서 출장식 호흡을 했다. 3주간 코로 내쉬고 2초 동안 코로 들이 마신다. 그리고 호흡술을 헤아렸다. 그녀는 이 짧은 5분 동안에도 많은 잔념이 생겼다. 호흡에 집중하기 위해 시계의 초침소리를 세면서 호흡을 했다. 그러고 나서 30분을 걸었다. 걷는 동안 3걸음 내쉬고 2걸음 들이쉬면서 호흡술을 헤아렸다. 목욕물이 뜨거우면 호흡에 지장이 생기고 빨리 걸어 숨이 가쁘면 오히려 출장식 호흡에 방해가 된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즉시 걸었다. 대부분 환자들은 식사 후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데 몸의 효율을 높이려면 식후에 30분간 출장식 호흡을 하면서 걷는 것이 좋다. 식곤증을 느끼거나 걷는 게 힘들면 과식을 한 것이다. 과식은 환자에게 독양만큼 해롭다. 독양만큼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이라도 과식은 무조건 환자에게 해롭다. 밥을 먹고 나서 즉시 천리길을 떠나는 나그네라 생각하고 식사량을 조절해야 한다. 식곤증이 오지 않을 정도로 꼭꼭 씹어 먹는 게 적정량의 식사이다. 취침 2시간 전에 한약을 먹고 30분간 걸은 다음 5분간 반욕을 한 뒤에 잠자리에 든다. 누워서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와선을 한다. 와선은 누워서 하는 참선으로 잠자리에 누워서 3초간 내쉬고 2초간 들이마시는 출장식 호흡을 잠들 때까지 한다. 수면은 의식의 연장이다. 편안한 의식상태에서 잠을 자면 편안하지만 불편한 상태에서 잠을 자면 자는 내내 불편하고 잠자리도 사나워진다. 따라서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자기 전에 좌선 행선 와선 등으로 긴장을 이완한 상태 즉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수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스포츠 의학을 전공한 60대 김 사장은 스포츠 의료기구 공장을 세워 성공한 기업인이다. 성공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주위에서는 그의 건강을 많이 염려했다. 저렇게 일을 많이 하고 심하게 운동하고 그렇게 많은 술을 매일 마시다가는 큰일 날 거야. 스포츠와 의학에 전문 지식이 많다고 자부한 김 사장은 남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젊었을 때 역도선수로 활동한 그는 60대가 넘도록 무거운 바벨을 든다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북한산 따위를 오르내리는 힘든 운동만을 운동이라 여겼다. 술도 남보다 많이 마시고 고기도 남보다 많이 먹었다. 건강에 대한 지식도 전문가 못지 않았다. 하지만 탈만 대장령을 백번 읽은 스님 성경을 천번 이상 읽은 목사가 여색을 탐하고 술을 마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찍이 간의 치명상의 우리라는 주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몸관리를 하다가는 돌이키기 힘든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다. 그의 격한 운동은 젖산을 많이 발생시켰고 이는 암세포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 젖산 호흡을 하는 암세포에게 젖산을 듬뿍 공급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도와준 셈이다. 술은 적정량 마시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술을 꽂고 있다. 식생활 또한 엉망이었다. 그는 술을 마실 때면 1차로 꼭 화로 삼겹살에 폭탄주를 마셨다. 화로불에 굽는 삼겹살을 먹는 것은 담배 60개피를 물고 있는 것과 같다는 임상 보고도 있다. 암이 생기고 잘 자랄 수 있게 먹고 암에 걸리기 딱 좋은 운동을 한 그가 암으로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는 필요한 약재를 싸들고 장성 축진영산에 편맥나무 숲을 찾아 30년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선 바른 숨쉬기를 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바르게 숨을 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위파 사나 호흡을 했다. 여기서 위는 인간 존재의 특성인 무화 즉 내가 없음이고 파 사나 는 통찰을 말한다. 고통과 번미는 나를 의식하는 데 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은 나를 남과 비교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불행도 없는 법이다. 위파 사나 호흡이야말로 바로 나를 없애는 수련이다.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에 번내는 사라진다. 화두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는 가나선과는 달리 위파 사나는 생활 속에서 호흡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행이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천천히 출장식 호흡을 하며 편백나무 숲을 걸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번내와 망상이 떠나지 않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위파 사나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식사는 철저한 저염식 저당식 유기농 채소 산나물 위주로 하고 수시로 곤드레밥을 지어먹었다. 곤드레밥에는 흰 강낭콩 통귀리 유기농 통밀 현미 마 연근 따위도 함께 넣었다. 이 재료들은 유익한 대장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저항성 탄수화물이다. 평소 지니고 다니던 휴대전화 두 대는 다 버렸다. 자동차도 없앴다. 일주일에 집과 회사에 딱 한 번씩 전화를 걸었다. 그가 없어도 회사는 별탈 없이 굴러가고 가정도 별일이 없었다. 사실 병을 치료하려는 사람이 회사나 가정을 걱정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할 때 사람들은 그를 자유인이라고 한다. 성철 스님 같은 스님들은 수많은 제자와 추종자가 있어도 혼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옷을 끼워 입었다. 2013년 3월에 직위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밥을 혼자 지어먹고 버스를 타고 교황 진무실로 갔다. 큰 집 큰 자동차 따위의 물건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일은 열등감이 많은 인간이 한낱 물건으로 자신의 취약점을 감추려는 불쌍한 짓이다. 김 사장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차근차근 건강을 찾아갔다. 주변 산들을 종일 올라도 지치는 줄 몰랐다. 매일 같은 길을 다녀도 늘 새로 웠다. 그의 행동 반경은 멀리 지리산 구석 구석 에까지 미쳤다. 나물캐는 할머니를 따라다니거나 약초 군을 쫓아 다니거나 나이 많은 십만 이들 노인들을 따라다니 기도 했다.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물도 배우고 약초도 배우고 인생도 배웠다. 1년쯤 지나자 나물과 약초에 익숙해졌다. 지리산 천황봉도 옆집 산처럼 자주 갔다. 자주 간 골프장 만큼 눈에 익었고 다니기 쉬웠다. 어둠 속의 노고단에서 천황봉으로 가면서 올려다본 별들은 장관이었다.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는 듯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내용도 신선하고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리진 못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 부분만 발제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